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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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힘이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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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토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맞추어져야 돼요 그것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들이라 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을 한 겁니다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소원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나 듣지 못해서 결국은 우상과 종교로 빠지고 있어요 복음 하나 듣지 못해서 세상과 율법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 하나 듣지 못해서 자기 상처와 자기의 생각 속에 묶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허감 꺾을 수 있도록 그리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땅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토를 하나님의 나라 전도가 정리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개인과 지역과 나라를 살린 이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전도가 정리된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앙 생활의 근본이에요 우리의 영직 생활의 근본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죠 말씀 속에 참된 복음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이 신앙 생활의 근본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해 나가기를 주예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오늘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가 성삼의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게 될 그 인생을 가지고 승리한 인생이다 그 인생을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좀 헷갈리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정말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금 오늘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죠 10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다 있어 지금 오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다 있어요 소유리 문답 2문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나 그게 대한 답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할 것인가를 지시하시는 유일한 규칙이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 가지고 말씀이 증거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아멘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 지금 오늘 말씀드릴 때 아 하나님의 말씀 그렇구나 라는 사실들이 고개 끄떡해질 때에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도 갈등이 옵니까 이 말씀이 나와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은 시간감민 갈수록 고갈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고 상관없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지금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게 돼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인가 찾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성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그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삼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성삼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영약함을 알고 우리 속에서 우리 대신 강구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하면 아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간 가면 갈수록 결과적으로 기도는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냐 모든 것이 바꾸어지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를 들게요 창세의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기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것 하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고 어려움 당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지금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누리지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이것이 되어지니까 집에 가는 게 보디바를 살아났고요 장관이 살아나고요 나라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실이 안 되어지면 우리 똑같은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창세의 40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역사하는 사실들이 안 되었다면 그 감옥은 엄청난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하시는 오늘 역사하시는 그 살 눈이니까 그 현장이 출세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창세의 45장 1절에서 5절에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는 자기와 함께 하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자기 생각대로 일해야 되고요 자기 경험대로 일해야 되고요 경험이 좋을 수 있지만 그게 결국 우리를 성공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위세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그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금 안 나니까 두려움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 또 전도자의 입과 모든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저는 많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마지막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인류의 종말 시대의 종말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구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찬양돼 찬양 드렸죠 모든 세상의 땅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리라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의 오늘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일이 이 속에서 진행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나의 사업과 별개의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오늘 있게 될 때 오늘 일어나는 갈등 갱신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일어나는 위기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이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현장에서 착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너무 크게 보이고 남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다른 사람은 엄청나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열두 명의 정탐꾼을 가난한 땅에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정탐하고 돌아온 열 명의 보고가 무엇입니까 탐완 这个地方 십 거탄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대이다 착각하고 본 거예요 지금 오늘 함께하시는 이 축복의 역사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현장에 가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사람마다 시험에 들게 되고요 관계되는 사람들 통해서 또 인간관계가 오게 되고요 알고보면서 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요 하느니래 늘 얼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사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했습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늘이 있어요 사도의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라고 말하고 있죠 또 2장에 보면 그때라는 말도 있고요 날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놓치지 않는 오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3장 보면 제구시 기도 시간에 또 성전에 올라가게 되죠 오순절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날이 계속 오늘이 되도록 지속한 겁니다 그래서 제구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이에요 오순절을 체험했던 그 역사들이 오늘 체험되도록 제구시 기도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그 속에 일심이 있고 전심이 있고 지속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었어요 문제 속에서 오늘만 안 놓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쉽게 문제를 당하면 생각과 말의 각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불편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속에 오늘을 놓치지 않게 위해서는 복음과 기도가 왜 하나에 각인되어져요 오늘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복음과 기도가 각인되는 이것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분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각인된 대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의 앞에 이르렀습니다 홍의 앞에 선 지도자 모세가 말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했어요 너희가 본 애국 사람들을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각인된 것이 결국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암성하고 기록하고 그게 우리 마음에 각인되면 그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면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은 오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내 안에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여러분을 추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완전 해단난 제자들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 했어요 성경에 약속된 것이 내게 성취된 그날 오늘을 안 놓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사도행정 3장에 나면서 못 끊게 된 자를 보게 된 겁니다 오늘을 놓치지 않고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명이 이야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늘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왔다 갔다 했어요 오늘은 놓치지 않고 이야기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했어요 그 위기 속에서 오늘을 놓치지 않으니까 베드로는 법정에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잡아 죽일 것인가 그래서 법정에 세워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을 놓치지 않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오늘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는 걸 알고 베드로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저 많은 귀신들인 여정을 고친 것 때문에 나중에 잘못된 문화와 사상을 전달한 데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실은 바울은 감옥에 안 가도 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가진 신분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 안 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여주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 간수의 가정들이 구원 받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중에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게 늘 헤매고 갈등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 속 성취 속에 있는 오늘이 내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시고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날을 오늘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의 귀중한 응답들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찾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최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의 나감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나의 삶이 정리된 인생이 되기하여 주옵시며 나의 인생이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말씀 안에서 오늘을 찾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오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휘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드리는 예배위에 또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